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일어선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공격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기사가 한 경제지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네요 140도를 또 넘어섰네요 천억불을 국내 정시가 미국 대통령 선거 뒤에 트럼프 쇼크로 휘청하는데 한국 주식 대신에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탈국장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며칠째 또 여러분들 몇십억불이 늘었네요 지난 7일에 1013억불에서 13일에 일주일 만에 3억 8천 30만불 정도가 더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됐다 계속 기록을 경신해 나가겠네요 종목별로 보관을 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서인데 국내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미국 정시가 국내 정시보다 돈을 더 벌어주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11월 4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종목입니다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 나스닥 시장의 상장지수 펀드인데 레브리지를 여러분들 안고 3배 투자하는 겁니다 가격이 1% 오르면 3% 먹고 가격이 1% 내리면 3%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렉션 반도체 ETF 아마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인데 마찬가지로 레브리지를 않고 1% 오르면 3% 먹고 1% 떨어지면 3% 잃고 그런 일종의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 526입니다 그 다음 7일에 알파벳 구글 3조 천억 그 다음 8일에 1배 그러니까 나스닥 추종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여러분들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 펀드 QQQ 파리 그 다음 9위 아마존 10위 그 다음에 S&P500을 추종하는 레브리지 없는 SPY SPY가 10위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5번 6번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죠 5번 6번을 빼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범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1위하고 엔비디아는 대부분 미국의 이름들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순서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2등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는 그 뒤에 순서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한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변동성이 강한 개별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5등 6등이 레브리지를 않고 3배 더 벌거나 3배 1거나 하는 종목을 상가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처럼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 변동성이 강한 주식이 1등 2등을 그리고 한국인들이 유독 테슬라 사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 5번 6번을 제외하게 되면 다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죠 다만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는데 너무 비싸게 산다는 걸 개인이 판단해야 되지 남이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인의 투자 성향을 비교해 보려면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전 세계에서 자산운용을 가장 잘하는 국부펀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1등부터 여러분들 10등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에 여러분들 지난 분기 한 170조 정도 벌었을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여기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 4등 메타 5등 아마존 6등 구글 알파벳 7등 테슬라 그다음 유럽계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자 브로드컴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 이게 여러분들 가장 저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보게 되면 투자의 정석 수학의 정석의 투자의 정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 시장에 상장지수펀드를 투자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걸 참조하고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갖고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그 사이에 구성을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을 짜면 되겠죠 약간의 운용수술을 내고 나면 그냥 etf를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1등 2등이 1등 2등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고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습니까 5등 6등이 레버리지를 않고 투자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대단히 공격적이죠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노르웨이 국부펀드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게 다 도움이 됩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이름도 하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조금씩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구성을 좀 바꾸는데 큰 틀은 삼성전자 한 13등일 겁니다 옛날에는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라는데 한국은 여러분 5번 6번은 다 단기 투자죠 그리고 1번 2번도 단기 투자 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오를 때 팔고 또 내릴 때 사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기보다는 단기 하신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여름 자료네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하고 완전히 다른 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20조나 투자를 했네요 대단하네요 이드리움 20조 투자를 했는데 22조네 지금 시장 가치가 이드리움 리플 도지코인 이드리움 클래식 솔라나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 대부분은 아는 이름인데 에이다 스택스 같은 건 알 수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이 비트코인도 많이 투자를 했네요 이드리움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받고 30% 정도 손해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3배 레버리지 1% 오를 때 3% 먹고 1% 떨어질 때 3% 잃고 이게 5등 6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공격 성향이 강한지 5등 6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공격성이 강한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 레버리지 상품 국내에서 이런 상품을 투자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외국 상품을 투자할 때는 교육 이수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교육이나 예탁금 최저안도 기준 등이 없는 미국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또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에서 본 딜렉션 데일리 세미컨닥터 ETF XOXL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소위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대충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더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고위험 고수익 레버리지 상품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1%에 3% 먹고 1% 떨어지면 3% 잃고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지스 펀드 ETF와 달리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변동률을 2배 또는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1%로 하면 3% 1% 떨어지면 3% 1년 기초자산이 1% 상승하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3% 상승합니다 반대로 기초자산이 1% 하락하면 손실도 3%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1% 상승할 때 3% 수익 기초자산이 1% 하락할 때 3% 손실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인들의 경우에 여러분들 6위 보시죠 딜렉션 반도체 ETF인데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스 펀드 ETF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크기다가 또 3배까지 이러면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버리지 상장지스 펀드와 일반 상장지스 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일반 상장지스 펀드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자신이 없으면 투자에서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세상을 사는데 이런 지혜라는 것이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과하지 않게 사람관계도 과하지 않게 투자도 특정 종무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저는 여기서 보면 초보 투자자 같으면 맨 처음 시작을 8번하고 10번에 사면 되지 않습니까 8번하고 10번 QQQ 나스닥 추종하는 것 SPY S&P 500 추종하는 것 가장 무난하죠 개별 종목 투자하면 변동성이 더 크니까 조금 덜 먹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기업 자체가 500개 투자하고 100개 투자하고 하니까 자동결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초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보시면 레브리지 ETF는 기초자산 변동의 3배 수익을 추구합니다 기초자산이 1% 상승하면 3배 레브리지 ETF는 3% 상승합니다 일반 ETF는 1배 기초자산 변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든지 수익은 조금 더 낮을 거고 리스크는 좀 줄이는 거죠 레브리지 ETF는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매우 높은 수입이라면 위험이란 건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단기 투자용이고 일반 ETF는 장기 투자고 레브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고 레브리지 ETF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네요 0.50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ETF는 그냥 장기 복리 효과 노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이런데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5번 6번 그냥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8번 10번을 하는 거가 가장 무난한 투자다 그리고 10번에 여기 SPY 같은 게 500개 기업이며 500개 중에서 다 250개를 추려가 하는 것이 찰스와입에서 운영하는 SCHG니까 SPY 대신에 SCHG를 하면 좀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브리지 ETF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삶의 구석구석을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지금 이 공병호 TV 방송도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한 해 사이에 닥터 AI를 많이 쓰니까 오늘 자주 이제 AI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트위터를